너 왜 울어? 너 왜 울어? 오케이 굿나잇 굿모닝 근데 저희 줄도 많아 입장줄 가는거야 가수야 마리오? 와리오 바우저 바우저 와리오라고 없어 원의 바우처 지금 몇분째 기다리고 있죠? 모르겠어 근데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확인하면은 약간 군대에 있을 때 며칠 남았지 며칠 남았지 하는 사람들이 제일 슬퍼 보였거든 한 2병 1병일 때 689일밖에 안 남았다 이 일을 할 때 왜 확인하는지 난 화가 났거든 왜 확인해 그냥 살아 그냥 살면은 돼 막 7일 매일 아침마다 소리치는데 진짜 죽빵 날리고 싶었어 서로 이상형 물어보기 뭐라고? 피치야 바이오? 데이지야 나는 요시 뭐? 요시? 너는? 라티노 왜지? 뭐 드시고 계시네요 뭐 드시고 계시네요 점심 점심이에요 저희한테 피자 받는데 피자 한 판에 54,000여 먹고 2,000원짜리 핫도그 먹고 있는데 맛있어요 유니버셜 오면 해야 될 건 두 개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플라잉 다이어소를 산다 두 번째 핫도그를 산다 오오 마리오에 대한 꿀팁은 없나요? 거기 가면은 파워 업 밴드 라고 팔고 있거든요 꼭 사지라고 합니다 이게 혜택이 좀 있죠? 이거 어플이랑 연동해져고 그거 없으면 어플 못 쓰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기다리는 것도 아냐 해리포터 원래 좀 좋아하셨나요? 저 제 광팬 해리포터 해리 요원트 헤마이니 헤마이니 블라디 헬 도르르 지금 어디에요? 이쪽으로 해리포터 해리포터 여기 네 도이레는 여기에요 무슨 말이죠? 화장실 어디에요? 도이레는 여기에요? 남자적으로 하면은 멋있게 하면은 도이레는 여기에요? 근데 눈도 그렇게 떠야 돼요? 무조건 도이레는 여기에요? 도이레는 여기에요? 도이레는 여기에요? 그럼 이제 그냥 늦은 거 아니에요 아 예 어디 있네요 잘하세요? 아니 아니 잘하세요 갈래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하고있어 가자 가자 해리 요 보즈을 쏘 해리 가자 가자 간다고요? 재밌었어 3시 23분 됐어 가서 커피 좀 마시죠 밥 좀 먹자 우리 아니 근데 이거 브이로브가 원래 나한테 얘기하는게 아니라 약간 구독자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컨셉인거잖아 저기요 네 왜 기운이 없어 보이죠? 지금 어디야? 지금 일본 배고파 배고파? 힘들때 생각나는 노래 있어? 힘들때 생각나는 노래? 어 애굴까 애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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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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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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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해 오이씨 도망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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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빤카이 요 요 힙합이 대세라는 개막 에서 막과 힙합이 대세라는 시대에 개막과 시대에 개막과 힙합이 시대에 새막과 힙합이 대세라는 시대에 개막과 힙합이 대세라는 시대에 개막과 클릭? 클릭? 굿모닝 뭐예요? 계란빵이에요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응 헤이 조투스장 어때? 나쁘지 않아? 좋다는 거지? 클릭 여러분 제가 지금 커피를 마시러 해러 왔는데 보통 가면은 다 영어 아니면 한국말이 적혀져 있거든요 연유판들이 근데 여긴 한국말이 없어 그 말은 뭐냐 여긴 관광객의 원인 것이 아냐 여긴 오직 현지인들 커피 매니아들만 오는 곳이라고 왜 좋다는 거예요? 일본 여행하다 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어? 왜 우리가 가는 곳은 지금 또 백이들밖에 없는 거지 클릭 나왔어 지금 방금 메이트가 뭐 갖다 줬거든? 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번 주 타는 건지 화난 건지 그래서 지금 폴드브루가 나왔어 일본 여행하면서 느낀 게 아이스커피들이 다 엄청 찐해 이것도 약간 한약이야 근데 한국이랑 비슷한 커피 마시려면 일본은 왜 와 이번 주 타는 건지 그래서 시럽을 다 주나 보다 죽지 말라 이게 뭔지 한번 볼게 이렇게 항상 커피 마시면 설탕 아니면 뭔가를 주더라고 우유랑 보여줘 보여줘 와우 파이퍼르트 흰 밀크 이게 시럽 ASMR ASMR 클릭 ASMR 클릭 월드 브로우 시럽 ASMR 될까요? 클릭 클릭 잠깐에 맛있는 결제 음식이 맛나요? 참치 같은 거 맛있네요 1분 오락실 클릭 야 잠시만 아니 움직이는 게 없는데? 브로우 왓더 달려놔 GG 어? GG 아 야 아무것도 안 나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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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이득 잘했다 나 이겼어 처음인데 초심장 행운 봤어 아 스티커 와 개이득 야 아 아이씨 하하 히힣 클릭 드디어 3일차 지금 짐을 싸고 있습니다 짐 싸는 게 너무 힘듭니다 클릭 여행을 마무리 재우며 클릭 짐 다 쌌어요? 기념품 같은 거는 뭐 샀나요? 음... 뭐 아쉬운 점은 있나? 얘기하기 싫어요? 브이로그 잘 되고 있는 거 같지? 우리가 찍은 게 브이로그가 맞긴 해? 흠 그래도 이번 여행에서 얻은 건 있어 뭐지? 우리가 팔만 보고 얻은 거 같애 아 그래서 건강을 얻었다? 이 가서 막 싫다 이런 건 아닌데 응 너 왜 울어? 대... 진짜 대체 널 존댄 거 같애 아이씨 아 나 뭐하지? 영어하고 다시 못 돌아가 아이씨 재밌들이 다 알아 I don't know what you're saying Good job guys Sit down 나 쿠팡 나 쿠팡 하기 싫어 쿠팡 하기 싫어 아가씨야 나 몸 안 돼 야 너 회사 뭐냐? 너 회사 야 너 필요 없냐? 너 코딩하지 나 솔직히 말할게 코딩할 줄 몰라 근데 파이썬 뭐 할 줄 알잖아 파이썬 타고 아이 진짜 잠깐치지 말고 난 나 그거 보니까 광고 봤거든? 몸과생인데 코딩을 1년만에 이런 광고 봤거든? 피아야 나 진짜 열심히 할게 나 나 진짜 나 진짜 야 자자 클릭 클릭 제주 한들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 좋다 레츠고 레츠고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어딜 가는 길이에요? 어딜 가는 길이에요? 안 가지마 난 안 놔도 돼. 너 안 들어올래? 괜찮아? 클릭! 오케이 노래 안 나올 동안 오니기리 어때? 맛있어? 그냥 뭐 계란이랑 스팸이야. 자 다시 할게. 맛있어. 이게 오니기리야. 아무것도 이런 거 없거든. 아 알지 알지. 오니기리와 이규동? 알았지? 알지. 나 안 먹어봤어. 근데 그것보다 달라. 그것보다 달라. 우리 형도 좋대요 우리. 나 이제 만쩔겠다. 이 상태에 우리들이 있으면 여기. 나도 그래. 우리 안 씻어야겠네. 그래서 신발지가 있어야 되는데. 난 그 좋은 신발지라고. 근데 한 번 하면 계속 하겠네. 응. 왔다 갔다 왔어. 야야야. 너무 세. 그만 쳐요. 그만 쳐요 형님. 이거 한번 해봐. 좋아. 진짜 시형님. 이거 우리 안 씻어야 될까? 우리 안 씻어야 될까? 그 날씨의 요소지 내가 영원히 안 가르쳐요? 이거 이거?